음악 음악 확 달라진 2021년 수요세미나 10명의 연자와 10시간으로 정리하는 GBR의 과거와 현재 중간 정리를 하기 위해 나온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구강 아간면회과 교수 박창조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라성 같은 10명의 연자분을 모시고 GBR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세미나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일정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고 이제 중간 정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벌써 정말 시간이 빠르군요 첫 번째 강의는 김영택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김영택 교수님의 강의는 다음에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쉬운 GBR을 만들어주는 이식재료들 골 이식재 편이었고 두 번째는 차폐막 또는 차단막 편이었고요 세 번째가 Tips of GBR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특히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는 동영상은 쉬운 GBR을 만들어주는 이식재료들 3편 Tips of GBR인데요 이 동영상에서 김영택 교수님은 자신의 수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론적 설명을 하는데 이 이론적 설명이 기존에 모든 이전에 하셨던 강의들을 총괄하는 자신만의 생각, 컨셉 또는 기법들을 전수하는 또는 정리하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김영택 교수님과는 이전 임세용 원장님과 함께 쟁점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강의 토론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술 동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론적 설명을 해주시는 Tips of GBR 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서지칼 스탠트는 항상 만들어야 되죠 서지칼 가이드를 통해서 제가 보철물을 어디를 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시전은 보통 크레스탈 인시전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크레스탈 인시전이 혈행 공급이나 혈행 라인 때문에 제일 좋고요 플랩은 고정해줘도 좋고 안해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이 가이드를 통해서 어느 위치에 심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액시스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위치 이게 너무 깊어가지고요 절로 홀을 통해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인덴테이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드릴링을 천천히 들어갑니다 이제 GBR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버스쿨을 덮어주고요 이제 멘브레인을 먼저 놓습니다 멘브레인을 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 고리식이 돼야죠 고리식을 하고 멘브레인을 놓는 것보다는 먼저 멘브레인이 어떻게 했는지 트리밍이나 모양을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워낙 범위가 버컬로도 넓어져야 되고 버티컬로도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멘브레인을 한 장을 큰 걸 써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일단 놔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놨습니다 본 그래프트는 당연히 해줘서 볼륨을 최대한 잘 예쁘게 쌓아주고요 그 다음 멘브레인이 사실은 비가격성 멘브레인에 비해서 가격성 멘브레인의 가장 큰 단점은 모양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주고요 수화시킨다고 해서 막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앵커 슈처를 꼭 해줘요 핀으로 고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흡수성 멘브레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라지잖아요 세컨서지를 그쪽 부위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버컬 쪽에는 안쪽 부분에 골막이나 아니면 무업을 하지 않은 부분에 고정을 하고 팔레탈 쪽에는 팔레탈 플랩에다 슈처해주는 아까 앵커 슈처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슈처를 마저 해서 마무리 해줍니다 정리해보면 김영택 교수님은 BCP, 바이 페이지 칼슘 포스페이트 계열의 합성골의 사용 그리고 가교성 가교성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크로스 링킹되어 있다는 거예요 흡수성 차단막 이 두 가지가 GVR의 대세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요 BCP 계열의 합성골 그리고 가교성, 흡수성 차태막으로 대부분의 GVR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중에도 나오지만 특히 GVR을 위한 테크니컬 에스펙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강의를 들으실 때도 김영택 교수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파트는 이인우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이인우 원장님께서는 슈오오스 사용에 있어 통상적인 GVR과 발치 육아 조직을 사용한 경우의 예후 1편과 2편을 설명해 주셨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GVR과 원가이드 시스템 오스템의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서저리 시스템이죠 원가이드 시스템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시 고려할 플랩 그리고 템플릿 디자인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인우 원장님의 강의 중에서 두 번째 슈오오스 사용에 있어 통상적인 GVR과 발치 육아 조직을 사용한 경우의 예후 2편에서요 자신이 말씀하신 동종골 그리고 발치 육아 조직을 사용하는 이인우 원장님만의 기법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선생님 아마 이 3편 1, 2, 3편을 어느 정도 포괄하는 또는 정리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오셨던 분인데요 이쪽 임플란트 씹을 때가 아프다라고 해서 보통은 스크류즈닝이 한 80% 정도는 스크류즈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가 싶어서 돌려서 빼다 보니까 피처가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빠진 김에 그날 마취도 됐으니까 뼈 이식을 해놓자 라고 해서 시행한 케이스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나 임플란트를 뽑게 되면 그러면 이 소켓 자체 그린릴레이션 티슈에게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절개를 하고 들어가는데요 이 절개에 대해서는 그럼 버칼 쪽으로 할 것이냐 링괄 쪽으로 할 것이냐인데 제가 일률적으로 하나를 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버칼 쪽으로 하게 되면 박리를 하고 깨끗하게 발치화를 큐렛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47번인데요 47번 같은 경우는 링괄 쪽에 인시전을, 인트라소케 인시전을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넣어서 서지컬 큐렛으로 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리를 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쇼스, 쇼스 시린지 타입으로 넣습니다 시린지 타입이 굉장히 쓰기가 편해서 저는 즐겨 쓰는 편인데요 이렇게 해서 시린지 타입을 넣고 그리고 슈처를 한 사진입니다 슈처를 했고 이제 포스트업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봤을 때 뼈시 괜찮게 된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이 어테치 진지 바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플랜 리스 서절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굉장히 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플랜 리스 서절을 하게 되면 이 봄 파티클이 한 넉 달이나 여섯 달이 지나도 완전히 페리오스팅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박리가 될 때 골 양이 소실이 되는데 이 플랜 리스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하기도 편하고 결과도 좋고 환자한테도 뭔가 최선을 다한 느낌도 들고 해서 이렇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인우 원장님은 동종골 엘로그래프트를 이용한 소켓 프리저베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임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젊은 국왕외과 의사이다 보니까 최소 침습, 미니멀리 인베이시브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 수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혹시 GVR? 가이드 수술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인우 원장님의 강의를 보시고요 앞으로도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연자로는 박정철 원장님이 해주셨는데요 박정철 원장님은 저의 20년 직이고 특이하게도 개원을 하신 원장님이지만 모든 임상에서 사진뿐만이 아니라 조직학적 결과까지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그야말로 몇 안 되는 학술적인 원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의 강의를 해주셨고요 첫 번째 편은 동전골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차단막 사용 시 주의점 스페이스 앤 스테빌리티 그리고 세 번째 강의로서는 GVR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 시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중 박정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딱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동전골에 대한 이해 파트를 보시면요 동전골과 엘로그래프트와 이 중골, 지노그래프트 간의 임상적 조직학적 결과를 설명하시면서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중골과 동전골을 조금 비교해서 보면은요 증례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위에는 제가 FDBA를 사용했던 거고 아래는 이 중골을 사용했었던 증례인데요 두 개 다 비슷한 패턴의 골 결손부를 보이고요 발치를 하고 위에는 동전골, 아래는 이 중골을 이식하고 치유의 양식은 둘 다 오픈 힐링의 양식의 치유 양식을 가져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인상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결손부가 두 가지 경우 다 이렇게 잘 채워져 있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동전골은 4개월을 기다렸고요 이 중골은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서 5개월을 사용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치료를 발치하고 8개월 정도가 되어서 동전골 부분은 마무리를 했고 아래의 이 중골 부분은 9개월 정도가 돼서 치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에 동전골의 모습을 보면 이식한 부위가 굉장히 주변의 뼈 조직하고 동질화되어서 이렇게 치유되는 어디를 그라프트 했었는지 디펙트가 원래 어디였었는지 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동질화되어서 잘 치유가 되어 있는 반면에 아래의 이 중골을 보시면은 원심부 쪽에 보시면 이식재가 남아서 이렇게 컨솔리데이션 이 중골 이식재가 컨솔리데이션 되어 있어 볼륨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이 디펙트 있었던 곳이 그냥 신생골로 좀 잘 채워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동전골을 좀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요 임상적으로 봐서는 크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조직검사를 해서 봤을 때는 약간 다소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조직검사에서 봤던 위에 동전골과 아래의 이 중골의 모습을 보시면 위에 조직검사 한 동전골에서는 굉장히 이식재가 흡수가 되면서 이식재 주변으로 신생골이 많이 생기고 생기는 신생골들이 서로 문압을 이루면서 굉장히 골 재생이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래에도 이 중골도 파티클 주변으로 신생골이 잘 생겨 있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이 중골은 흡수가 되지 않고 좀 강하게 남아 있고 그 주변 사이사이로 신생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 문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씩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박정철 원장님의 강의를 정리해보면 이종골과 비교하여 동전골, 엘러그래프트의 우월한 조직학적 골 형성능을 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골을 더 잘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박정철 원장님의 강의는 특히 초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GBR의 원칙 그리고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개괄적인 설명으로 제가 들어본 어떤 강의보다 재밌었기 때문에 혹시 초보자 또는 GBR의 차근차근 초보 기본을 닫고 싶은 선생님이라면 박정철 원장님의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상우 교수님은 역시 저의 20년 직이고요 이 교수님은 국가연구비도 크게 운영하시는 그야말로 확술적인 분이세요 역시 세 번의 강의를 해주셨고요 첫 번째는 내가 실험하면서 느낀 성공하는 고리식술 비결 두 번째는 임플란트 수술 시 쉽게 사용 가능한 자가이식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멘브레인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개의 강의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강의는 저는 두 번째 임플란트 수술 시 쉽게 사용 가능한 자가이식술 부분이었고요 여기에서 전상우 교수님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자가치아이식제, 골이식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자가치아이식제의 이론적 근거 또는 논문적인 근거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조직학적으로 봤는데요 조직학적으로 본 의미가 가장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통 컨트롤 글로브로 쓰였던 바이오스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식제의 거의 스탠다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드티슈 중에 뉴본은 22% 이식제죠 이식제는 13% 정도 남아 있는데 치아이식제는 보니까 뉴본의 볼륨 양이 월등히 많고 소프트티슈의 양이 줄어드는 걸로 봐서 상용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자가치아이식제를 사용했었을 때 새로운 뼈가 훨씬 많이 생긴다는 것 이거를 이 논문을 통해서 저는 관찰을 했고 자가치아이식제가 좋은 이식제라는 것을 제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전상호 교수님은 자가혈, PLF, 플라틀리드 위치 피브린, 자가골 그리고 자가치아이식제에 대한 연구를 확실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논문을 정리해 주기도 하시니까 전상호 교수님의 강의도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GVR에 사용되는 여러 골이식제를 비교하고 골 형성능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실험에 관심이 많은 것도 전상호 교수님 강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신의 기법 또는 재료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같이 시청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강의는 이동훈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동훈 교수님은 요즘 임플란트 픽스처, 프랙처 또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주 핫한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고 저도 강의를 듣고 참 많이 배우는 그러한 연자분 중에 한 명이세요 세 번의 강의를 해주셨고요 성공적인 GVR을 위한 절개 시 고려할 점 두 번째는 공간의 형성과 유지 세 번째는 증례로 보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강의는 성공적인 GVR을 위한 절개 시 고려할 점 1편에서요 Lingual Detachment와 Palatal Thinning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 이름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링골 플랩은 상당히 어려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마일로 하일드 머슬 어태치먼트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디테치한다는 생각만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테크니컬 노트들이 있지만 임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날 고리식 부분을 협측 판막을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 베스티블이 또 얕아지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설치게 있는 판막을 그냥 15번 블레이드를 반대쪽으로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지나가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단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방금 도에서 보신 것처럼 마일로 하일드 어태치먼트가 느껴져요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그리고 손가락을 한번 넣으심으로 인해서 그게 디테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넣은 걸로만 인해서도 이렇게 설치 판막을 늘어뜨릴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쉽게 텐션 프리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술이 끝난 다음에 멘브레인을 얹어 넣고 고리식제를 넣고 고정한 다음에 쉽게 텐션 프리 슈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상악에서는 또 다릅니다 상악에서는 팔라탈 프리앱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고려가 필요한데요 저기처럼 이렇게 두꺼운 판막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블레이드를 가지고 설치게 있는 부분을 우리가 크라운 랜싱을 할 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저렇게 시닝을 하는 느낌을 가지고 저 부분을 없애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까 봐 제가 잠깐 도열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판막을 제끼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고 고리식을 넣고 차단막을 넣게 되면 두껍게 다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식제를 하기 전에 여기 부분을 먼저 시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막을 움직이지 않는 팔라탈 판막을 만들어 놓고 멘브레인을 고정한 다음에 협측은 릴리징 인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차단막을 넣고 고리식제를 넣은 다음에 하시면 조금 더 판막의 봉합이 쉬울 것 같고요 이동훈 교수님 역시 이종골 얘기를 하시고요 BCP, 바이페이지 칼슘 포스페이트 계열의 합성골 그리고 가교성, 흡수성, 차폐막에 관심이 많으시고 증례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김용태 교수님과 유사하게 GBR을 위한 테크니컬 에스펙트에 관심이 많으세요 체조과 선생님들이 확실히 테크닉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연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BR의 과거와 현재 지금까지 중반전까지 치른 상태인데요 정리해 보면 모든 연자분들이 강의에서 디펙 컨피규레이션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디펙 자체의 구성이 컨테인드냐, 넌 컨테인드냐 또는 본 엔빌롭 안에 들어와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는 GBR의 성공에, 성공에, 또는 실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 모든 연자분들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확실히 자가골과 EPTFE의 시대는 가고 동종골, 합성골, 그리고 가교성, 흡수성 차폐막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펙이 조금 큰 경우에는 공간 유지를 위해서 이정골, DPTFE, 그리고 타이타늄 메쉬에 대한 언급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중반전이 진행되었지만 자가골에 대한 얘기가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법 또는 재료들이 GBR 파트에서는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저는 소켓 프레저베이션이 치주과 선생님들에게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술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치주과 선생님들이 아직 논쟁 중이고 자신은 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지 스프릿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리지 스프릿의 장점은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과 같이 디펙 컨피그레이션의 중요성 자가골과 EPTFE의 시대가 가는 것 이제는 동전골 합성골과 가교성 흡수성 자폐막의 시대 그리고 소켓 프레저베이션과 리지 스프릿에 대한 정리를 함으로써 이번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남은 강의들을 더 수요 세미나 때 보시고요 저는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나와서 그동안의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선생님들의 충실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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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